안녕. 아우 손. 오 굿. 잘하지 않아? 상대? 잘하죠. 여기 또 본자전 출전하는 조합이거든요. 가자. 반갑습니다. 다음 팀. 김민철. 노장팀. 다음 본자전 상대. 갑시다. 예. 95로. 쿠파노선. 오케이. 본자전 룰루. 했습니다. 더블로 런처 안되네. 어? 되네? 네. 저도 오늘 하루종일 해설만 해가지고. 첫게임이에요. 거의. 오늘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해설하고. 밥 먹고 와서. 여기 팀 하는거 해설하고. 첫게임이다. 거의. 첫게임. 영주 오플로 할게요. 음. 내가 씹씹해야겠다 그러면. 이거 반응이 어떤거 같아요 형? 응? 반응이 뭐 달라? 이거 24라는데 반응. 새로 나오고. UDP 반응 아니야? 그러면? 맞아요. UDP랑. 그런 반응이랑. IPX. 난 뭐 똑같지 뭐. 옛날 이걸로 하는데. 전기장 가면. 음. 뭐 일부러 만들어달라는건가? 그렇게 해보면. 글쎄. 나 이거 못 쳐 말았네. 난 이거 속도 신경 안써서. 아 오늘 생겼대요? 음. 저그들은 예민한데. 테란들은 별로. 저그들은 예민하거든요. 저그들은 예민해. 테란은 별로 신경 안쓰거든. 어 다들 반갑습니다. 지금 키워가지고. 스폰좀 할게요. 인패를 끼칠 수는 없어. 어 테란. 짠. 네. 뭐에요. 어. 800. 이거 그거 해줘. 후발 푸링해줘. 풀링이요? 내가 이거. 만약에 너가 쏘이면. 이거 해줄게. 선대로 할게요. 응. 나 그거거든? 그게 뭐야. 십십이거든? 상대는 9드론 아닐까요? 린이 3시로 돌아서 나한테 왔나 봐줬어? 린이 믿긴 늦어야지 엄청 6시 구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6시면 오버풀 같고 7시면 구드로는 맞는 것 같고 6시 7시야 네 6시 같다 5시 아닌가? 발인가? 애매하다 성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성 하지마요? 빵개? 하지마 하지마 근데 어차피 해야 되지 않나 하나네 아 형 해야되요 손발이네 저 포모 해줄 수 있으면 해줘도 돼 내가 나 지금 3시 그냥 갈게 네 어 바로 나와 마린 하나 죽었어잉 음 아 근데 내가 먹히긴 먹히겠다 음 아 근데 내가 먹히긴 먹히겠다 그래서 그냥 본진 압벙크 할까요? 아 저 유죽 분집이라서 음흠흠 저글링 좀 소모했거든 그래 한 10마리 정도 있어 음흠흠 음흠흠 수벌초 죽었다 네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상황이요? 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자리가 좀 안좋긴 한데 수벌초 죽고 수벌초도 죽고 6시 좀 가난하지 아 가난하진 않아 똑같.. 똑같이 뜰거에요 달 어 형한테 간다 펑크에 하나 넣어두고 가는게 낫지않을까요? 응 펑크에 하나 넣어두고 가는게 낫지않을까요? 어차피 똑같애 그냥 헬프 헬프 안우면 나기 힘든데 어 이거 오버 잡으려구요 아 오케오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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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응이 더 좋은가? 와 겨우 막았다 와 겨우 막았다 성은 안해도 아 골리아 때문에 나 좀 가난하게 산바락까지 짤 수 있어 만약 저한테 오면은 저는 탈을 돌려서 형이랑 합체해서 함을 가면 돼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배럭이 늦어 그래서 사업은 되죠? 어 사업돼 90% 너한테 가면 바로 한일 해야 될 듯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다가 오면은 형이랑 합체를 하러 갈게요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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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여겼어? 탈 여겼어 골리아 안오는데? 오는 척인 것 같은데 온다 갈게 네 소수만 갔네 그냥 무시하고 삼으로 에잉 아직 아직 오 기다려 대로 까고 가자 오 알고 안pole 결정 나갈게 안될 것 같아 응, 나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방금 첫 게임이에요. 상대가 3, 6에 8배럭 메카. 우리가 10일에 오버풀이라. 네, 뮤탈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생각보다. 6시라, 6시라. 아, 6시도 오버풀 발탈이라 그런 것 같은데? 어, 약간 그런 빌드 같아. 오버풀 발탈? 맞는 것 같은데? 네, 저보다 바로 빨랐거든요. 네, 빡빡이 형님 안녕하세요. 0대1이죠? 오케이. 근데 이게 확실히 뭔가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반응이... 모르겠네. 좋지 않아?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어, 저는 뭐... 신경 안 써서요. 빠르든 느리든. 오, 괜찮다. 근데 확실히 빠르다. 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롤언트 킨 반응인 것 같기는. 응. 근데 저는 원래 이 반응 속도로 해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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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이 탈할 거야? 네. 응. 오케이 이 자리면은.. 또 없고 정석.. 정석마매 할까? 여기요? 여기요 형 하고 싶은걸로 오케이 정석마매가 날거같은데 저 어차피 느탈이니까 음.. 나 그 자리면 근데 왠지 투적은 나왔을거같이 쇠리 파랑색깔 파랑색이 랜덤이지 파랑이면 토스 나왔을거같기도하고 일단 테라는 아니네요 확실한거는 아 근데 그건 약간 리마스터라서 바뀐거예요 1.16은 확실했는데 투적이다 확실하다 여기요 여기 딱 투적을 딱 보여줘 그쵸 토스 맞죠 음 쉴 줄 알았어 심시티가 약간 양포심시티인데 어 어 어 어 어 어 흐흠 보기 폴 흠 자기 이러면 양포할려나 아니죠 여보씨가 빌드가 구드론이거든요 아 그러면 어 형 데포하려고 할거같은 너 풀링 할거야? 후발 하긴 하려구요 조금만 많이 나나 6시도 상내어 맞춰서 왔네요 형 포함은 치즈 해주세요 저도 맞춰서 리그 좀 찍게 저기 런쨰어요 하나 아니면 양포하고 저한테 울고 오는거 그거 할 수도 있어요 응 그거 안 할 것 같고 형 포함 할 것 같아 가까운 거 응 나 포야 황 치즈 할게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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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모 상대 링 숫자 좀 링 없어요 어...그럼 가자 끝났다 아뇨 끝난다 링 12시에 있어요 12시에 비슷해요 링에 근데 이거 저 혼자 끝내요 형 그냥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 혼자 끝내면 상대 발업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발업 안 하고 2에 따라오는 빌드였는데 제가 발업을 해가지고 당했어요 그러게요 내 앞에서도 짤..짤 막았어 쉽게 두두두두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이제 5팔 좀 많이 했으니까 쩌글링 한번 써줄 때 됐다 음.. 근데 또 자리 보고 해야지 셋이.. 자리 보고 어 링 할게 이번 판 괜찮을 것 같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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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탈 할까요? 뭐 할까요? 뭐하지? 형의 선택 탈 해도 돼 아니 뭐 선택이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맞춰서 할게 근데 저렌저는 미탈이긴 한데 미탈해 그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까요? 아 이거 연습게임이 아니라 스폰이지? 스폰이야 어 맞다 원래 하던 대로 해 갑자기 아 연습게임이 줄 알았어 이거 나 입구 막으면서 한다 두번째 대로도 네 너 탈이니까 아홉시는 이게 난 이게 좋은 것 같애 아홉시는 셋이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애 셋이랑 아홉시 그냥 막고 하는거야? 응 첫 배럭으로 막으면 8배럭에 죽거든? 좀 피해 보거든? 네 두번째 걸로 막으면 그냥 배럭만 취소하고 막을 수 있어 음 약간 치즈식으로 살짝 나와가지고 좋더라고 저번에 누구랑 한번 했었는데 오히려 8배럭 메카한테 첫 배럭 막으면 좀 짜증나던데 뭐 F12 지나가게 힘 dogs을 산다는거죠 음 지나가게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거 괜찮은 것 같애 어 일단, 흰색깔 그거에 손 짜라 근데 여기 이거 유승군한테 넣었잖아 어 일곱시 있던거 같은데? 아니다 몇화시나? 일곱시 없는거 아니야? 이러면? 두 번째로 본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몇화시도 웹탈 갈거같아 열한시 열한시 구드론 어? 이러면 우리가 너무 편한데? 질수가 없는데? 열한시가 능력어? 근데 구드론 아닌거 같애 너무 느려 그래? 오버풀인가? 열한시라 느린거 아니야? 그렇다 쳐도 너무 느린데? 아까 흰색깔 뭐 나왔는데? 드론 나갔나? 앞마당 먹나봐요 안마당 먹나봐요 안마당 먹나봐요 안마당 먹나봐요 응 나 이거 아카 좀 빨리했거든? 한번 치고 나갈거야? 어차피 너도 못할거니까 알겠습니다 어우 야 이리로간다 드론 어 알겠습니다 열한시 발업했고 차이 올라왔고 네 너가 퀄지만 찍어도 괜찮은 상황 나올거 같은데? 네 삼성하고 나 그냥 사다락하면 되고 어 어 링 소모 엄청 많이 되는 첫타를 너한테 너한테 가져도 괜찮을거 같은데? 네 저한테 마둑 낼거같애 링이 빨강이 거의 다 소모되가지고 나 아까 7시쪽으로 런 하나 빠졌어 어 어 봤어 봤어 어차피 6시 썽있으니까 형이 빈집만 조심하고 나한테 오는거 괜찮은거같아 응 가고있어 아우 가겠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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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병력 뺀다 에잉 주병력이랑 합치로 간다 알겠습니다 teng앙 아우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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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oben 어? 근데 황대 링 나한테 올거 같애 으흐흐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옥탈 구두는 너무 안좋다. 투어테란한테. 아니 저트한테. 저건 너무 쇼블빌드야. 우리가 예전에는 당했는데 요새 안당하잖아. 저런거한테. 근데 형이 또 멀잖아요. 아니 그니까 뮤탈이 멀잖아요. 털에 안박아도 돼서 또. 그치그치. 하라이 저렇게 할거면은 뭐야. 열한시가 해처리로 형을 막는게 나았을거 같은데. 음. 곧 스탠다드형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 셋이니까 구두론 한번 할게요. 자리 좋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잡으시죠 그. 초죠. 네. 정석. 십십. 정석. 야 형. 하고싶은거 하면 될거 같은데. 열한시에 있었으면 되겠다. ron. 완지게 할 에너스는 이런 감정이 사라지지. 뭐 러시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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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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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이 조금 많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안 올 것 같아. 잘 이제 떴어요. 형이 뭐야. 4배럭 뚫기하고 제가 교환할까요? 오버소거 해드릴까요? 안 올 것 같아. 응. 어 형한테 줄럭파인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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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는 건 안될 것 같은데요. 팬 때문에 천천히 할 것 같은데요. 그냥 뻥하면서 9시 못나오게 막고 형 멀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좀 가난해. 12시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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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좀 버텨볼까? 너 뭐 이렇게 많으니까 네 어 근데 빡세긴 빡셀거같아 아 이게 십십했는데 샘포당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자 수겜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총만에 빌드가 갈렸어 네 근데 저희가 근데 우리가 십십을 할거면 치즈를 했어야 됐어 아까 스테이 말한것처럼 근데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양포 나도 스테이 양포라해서 양포인줄 알고 있어가지고 그 뭐야 포토를 많이 박아 아니 많이 박은게 아니라 늦게 박아서 오질로 찍고 박았나봐 응 그니까 그니까 형 치즈 나오면 그냥 칠질 찍 오질 싸먹을라고 했다가지고 칠질 찍고 박은거 같애 지금 2대2인가? 네 2대2 네 2대2 네네 2대2 근데 치즈 나왔는데 양포면 빡세서 빠져 오케이 아 오버라 약간 나 이거하고 담배 좀 피고 9 앞에지 4대2 오버라 약간 처음에 9 9로 할까 10으로 할까 ㅁ 그냥 10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9로 할까 안전하게 이렇게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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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일단 아홉스 자구 또있었자구 쩝쩝 쩝쩝 aí 쩝쩝 쩝 쩝쩝 쩝쩝 쩝 Vet navy 쩝 comb 쩝쩝 네, 지금 오바, 오바 두번째 걸로 가는거라 아닐수도 알고 테란? 셋이 테란 같은데? 저게 8배럭 서치 타이밍이야 내가 9니까 어, 맞아요 어 그냥 펑커 할까요? 아니야 펑커는 오바고 쫄지면 불리해 아, 멈춰버린게 찍어야? 어, 풀링하면 될 것 같은데? 나도 어차피 9배럭이잖아 우리가 오히려 한번 갈 수 있어 아, 오케이 이해 됐지? 어 어 이거 쉽게 못들어와 저희가 사마린이 한번 가면 될 것 같은데? 뻥뻥뻥 아, 뻥뻥하네 이거 밑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내가 치즈를 한번 갈게 SCB 동원해서 오케이? SCB 먼저 문방할게 형, 저는 8링밖에 없어요 어 링 더 찍었지? 아냐아냐 런쬐고 있어 어, 가자 형, 형, 이거는 9시 가고 그 다음에 문지는 뻥으로 막죠 오케이 FSCB도 한개 같이 가서 그거 지우는데 괜찮을 것 같아 음, 같이 가고 있어 아니, 이거 배럭으로 막을게 이거 이거 9시 해처리 닿게 짓죠, 그거? 와, 빵빵 응 오, 이릅 같다 못 막아줄 것 같은데 저기 음 앞에도 벙 안전하게 하나 할게 예스 그냥 저희한테 5링 링을 돌려서 이거 링 빼자 9시 거 와리, 와리 치다가 와리와리 쳐줄게 네 이거 깨러 오겠다? 저글링 했을 때 싸우지 말고 그냥 돌려 계속 네 어택하면은 그거 치니까 어, 무탈 너한테 간다 마린 가줄게 드론이 하나도 안좋아 나 수비해줘 나 수비해줘 뭐야 자기가 자기 스펀지를 잡았잖아 펫도가 아냐 넌 꺼줄게 아 아냐 아냐 넌 꺼줄게 어 턴 며 se 네 좌우 퓨어 보린럿이 글쎄 글쎄 여기가 고맙습니다 SCB 8마리 나가는 판단 굿 어 그거 좋았는데요 방금 그치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했으면 졌을거같은데 저기 투애메달 똑같이 따라와서 음.. 빡쳤을거같애 그리고 형도 1대1하면 지잖아요 골리안 음 그치 구바락해서 결과적으로 좋았네 어 또 로단형 안녕하세요 구바락하면 8배락이어도 펑크안해도 타이밍되는데요 어 그러네 어 그치 그치 왜냐면 내본진이니까 근데 제가 6링을 찍어야될거에요 초반에 그거 6링 찍지 않았어? 그니까 원래는 이제 11런까지 하는데 테라닌거 보고 6링 찍었어요 8배보고 오케이 오케이 나 같이 금방 갔다올게 아 전승 무단형님이라 불러달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무단형 오늘 전승했지 생각해보니까 무단형 오늘 전승했지 생각해보니까 그래 eten iedz 그리고 또 뱃재형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철로장팀은 민철이형님이 랜덤이에요. 근데 아마 테란 뜨면 거의 그거지. 8배 메카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약간 룰이라서. 거의 8배 메카 많이 하지. 어? 하아... 형님 오셨나요? 갈까요? 어, 가자. 하아... 아레스 형도 있나? 오케이. 근데 저기는 쩝에 걸리면 무조건 8배 메카라 그냥... 그러네? 옵탈이 좋을 것 같긴 해. 음... 12시가 차... 12시만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12시 전문이라고. 오탈? 구드? 구드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구투도 한 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겠네. 왠지. 음... 굿? 그냥 팔류도 에카녀도... 구투하면 저를 막을 것 같아. 그럼 구투 10, 10? 구투 10, 10 한번 할까?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옆에 없으면? 넹. 그러면 투적을 그냥 공격적으로? 정도? 응. 십십해서 좀... 탐소플해서... 별로? 느낌 안오?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응. 쩌테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쩌테면은...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저 펑커 막히고... 링 못 나오고... 응. 십십이라... 별로 안 좋고... 구드? 그냥? 구드? 딩! 뭐야? 해차이일치 뭐야. 아... 어차피 구투하면 펑커는 안박으니까... 그냥 상관없어, 행위치로 뭐예요? 아, 점프? 오케이 점프면 괜찮으려나? 나 저만 좀 늦게 걸리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11시가 토스 갔죠, 형 1시가 저그 같은데 나 안 봤어 어? 11시 없네? 나 12시 안 보고 간 것 같은데 봤나? 나 미림이 못 봤거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저그가 사모인데 일단 너 막으러 간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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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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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0 11 12 12 12 12 12 헌네오 였나? 바로.. 아니 스파이오 꽤 빠른데? 음.. 헌네온나봐 캐논 꽈도 되보았다 그래도 한 개의 끝이에요? 아 위에 위에 3개있지 모르게 더있어 어 맘에 티존으로 나아줄 수 있어요? 저 질러 온거 아마 아까 오질 남아가지고 올걸? 아 여깄네 어 안나와드래 안나와드래 질러 보고있어 탈 몇개있어 네 맞나? 탈 한 8개? 8개? 응 로링 로링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막을수있어? 막을수있어요 스컬지 찍고 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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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사이버꺼라고 아니 오른쪽꺼를 그거 할걸 수퍼할걸 근데 이거 이래도 할만하지 않나? 할만할거같아 너 원핵 유탈 해봐 형 믿고 해봐 형 믿고 해봐 이제 코어가네요 코어를 깼다니까 헷을 피고 하면 괜찮은거 같은데 그래 그래 애매하게 원핵탈 가는거보다 응 없죠 끕응 두둑두둑 DevOps 2b 그래서 저 빼면 해수를 못잇나요? 어차피 근데요 그냥 원앤뮤탈 원앤뮤탈하면 내가 진출 내가 진출하면 안되나? 너 형 해져될거같아 진출할거면 그냥 해서 한실을 조지는게 나을거같아 리버 안되네 이제 로봇완성해 아 개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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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하나 나왔어요 하나 와 와 흐흠 와 무탈 너무 많다 그럼 나갈까요? 무탈이 한 두부되어 있어가지고 음..나가자 와 너무 아까운데 이거 나 이번 연도 중에 제일 잘한거 같아 그냥 이거 저.. 뭐야 스포 했으면 안죽을수까지 질러 다섯개 그냥 썽크 안전하게 하려고 썽했다가 스포 박을때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처리 지우니까 아니야 너도 아슬아슬하게 딱 못막아가지고 되게 아깝다 3대3인가? 예 33 치열하네 한씨 토스가 잘해가지고 기회 한번 있었는데 아 아깝다 코어 깨져서 한번 기회 있었는데 근데 더그를 가는게 좋았을거 같애요 뭔가 음.. 드랍 걸렸나? 흠흠흠 그런데 방파무카 방파무카 오케이 나갔어 고고 오케이 고고 고고 흐흫흮õ흐흥 okay 오 저그야 어? 오케이. 초이스? 네. 초장. 후드론 할까요? 오케이. 어차피 팔 가도 빨리 걸려서 안 좋을 것 같아. 나 이번판은 그냥 정석 한번 할게. 네. 상대도 근데 그거예요. 뭐야. 후드론. 어? 네. 일단 투적은 아닌가봐요. 응. 응. 어? 어? 옆에. 내 옆에. 내 옆에. 오케이. 너, 너. 형이 말이. 형이 많이 힘주고 저 발탈로. 선내어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발탈이 낫겠다. 그래. 제가 한번 올라가는 신용이라도 해주니까. 상대가 저 발탈 가면. 양포하고 질러 생치고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발탈할까? 발탈할게요, 형. 응. 11시 봐봐. 형, 형 그거 뭐야. 1대1 되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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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아서 막을게. 어? 근데 원성쿤 정도는 해야. 상대박. 상대. 항대. 상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천히 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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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형, 다버시 마린 펑크로 들어가주세요 형, 다버시 마린 펑크로 들어가주세요 형, 다버시 마린 펑크로 들어가주세요 근데 우리가 드라를 못막겠네 아냐아냐, 천천히 말아보자 이거 SCB도 이거 몸빵 한 번만 해줘 이거 몸빵 한 번만 해줘 빠꼬, 너가 탈만 살아있으면 괜찮아 다버시 마린을 저 헬프 줄래 저 헬프 줄래 저만 언제나 너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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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못 맞겠는데? 너무 많다 나갈까요? 아.. 아깝다 아.. 조시.. 배럭으로 막아 놓을 걸 그랬다 그랬으면 이겼겠다 아.. 못 나가게요? 생치기? 어.. 어.. 하.. 아.. 아니면 제가 스컬지 찍고 투.. 투성에서는 못 막았겠다 내가 배럭으로 막아 놓는 게 제일 베스트였던 것 같아 하긴 형 쓰레기 있던 것도 봤으니까 막았으면 이겼겠다 응 그니까 지금 4대3인가? 네 어.. 2연승하자 2연승하면 되지 아.. 또.. 판단 하나가 좀 아쉽네 고고 쩌그 스티가 에이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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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그니까 리사리는 좀 형 빌드 뭐하..뭐하다고 했죠? 음.. 정석? 어..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보자 뭔가 토스가 좀 잘하는 느낌이 아니.. 요체부터 볼게 네.. 한 대 뭐야..저레..저레니였죠? 응 아 더프 아 더프 포스 오른쪽 짜리겠네? 여기서 내려왔거든? 응! 구두론! 선내어 따라가겠다. 저기도 그거 같은데 구두론 아니고 옵탈 같은데? 이게 옵탈이야? 이렇게 차이 많이나? 여기 와있는데? 왜냐면 오버가 아까 빠르졌네? 형도 정석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오 드라? 드라고니? 오드라 오드라니? 후발 할거지? 네 한 무대만 할거야 그럼 내가 첫 병력을 너한테 가줄까? 형이요? 아니야 아니야 쩌긍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형 토스 갈래요? 응 응 어 내가 지금 토스 가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 포스 집중하자 투태아링 오거든요 들어 갈꺼죠? 형 한개 프로부터 털어주세요 어 홈한테 가요 탈 한개밖에 없어요 오버 잡으면은 탈 이제 나오는 것도 하나 없거든요 하나가 끝이에요 셋이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올게 없으니깐 탈 3개 3개 있어요 하나는 대피에요 스콜드 막상 아 이거 빡센데 근데 풀오브 6개라 어 형 드라곤 먹고 가면 끝날 것 같은데 형 후타도 다 셋이로 변해될 것 같아요 저기 후속드라가 없어서 지금 무탈 어쩔 수 없이 형 군진 가거든요 셋이 뽑아가서 돈이 없어가지고 너도 쓰러 오케이 와 수고하셨습니다 그니깐요 근데 이거 나 본진 막아도 막았을 것 같아 본진 막고 가도 괜찮았을 것 같아 본진 막았으면 링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안돌리고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아니요 근데 무탈 3을 못 이기니까 3 가는게 더 나았을 것 같긴 해요 결과 뭔가 생각해 보면 한 번 런은 좀 잡히니까 근데 왠지 막판 저기 투적은 나올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왔어 일단 형, 뭐야, 구두론을 할게요, 저. 제발, 12시에 있으면 좋겠다. 12시에 뭐, 뭐 있는 게 중요해. 어? 어, 저거. 12시 막을까? 막을게. 막을, 막는 거요? 오케이. 막는 거 괜찮나? 탈발하도록. 오케이. 그럼 일꾼 하나 왼쪽으로 쭉 돌려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는. 어, 쭉 돌려서 나왔어. 아, 그니까 그 다음 이제 서플 막는 거는. 전 딱 벌렸어요. 왜냐면 지금 드론 나오면 좀 위험하니까. 아, 일꾼 들킨 거 같은데. 들켰다, 아. 야,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 같아. 어, 어, 서플 거기 말고 위에 막아야 되는 거 아니? 일부러. 위에 막으면 드론은 못, 케어 못해. 응? 위에 막으면, 왕막이라 내가 못 싸우잖아. 음. 근데 왕막으로 막아야, 저쪽의 구두로 링을 막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걸로 가야 돼. 저 일단, 제가 선내어로 할게요. 뭐 선내어 가야 될까? 아, 발탈할까? 발탈할게. 응, 발탈. 위험할 거 같아. 초저, 초저정. 네, 초저요. 초정을 주기서. 12시 봐줘. 초저, 초저. 초저, 초저. 초저, 초저. 아, 안 뚫리. 안 뚫리죠. 응, 안 뚫려. 안 뚫려. 멍막이야. 메카 할게. 아 그냥 바이오 할게. 어? 가자. 어? 너 발이 손발이지. 네 손발이에요.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형이 12시에 FCB 하나 둘까요? 응. 나왔어. FCB 하나 나왔어. 오케이. 형이 마린이만 잡아주세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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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오케이. 찍고 들어가. 찍고 들어가자. 땡기고. 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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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직 팩도 없네. 아 팩은 있어요. 펄처 하나. 어 팩 이거 잡자. 오케이. 아 그냥 그냥. 어 펄처. 오케이. 당황했다. 웅. 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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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펄처도 안 찍힌다. 올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어? 올 뭐라고 하죠 그거? 아 기억이 안나네 갑자기 올해 뭐야? 그 있잖아요 저희 더드형이랑 그때 형이랑 해가지고 그게 뭐지? 아 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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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빵해서 졌잖아요 할명이 오늘 이기라 했거든요 추천 좀 눌러줘 안 막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막고 있으면 분리했을 것 같은데? 팔베 메카랑 응 그러니까 막는게 괜찮았네 막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근데 솔직히 두번째 SCB 오버 보였거든? 나는 오버를 봤거든 오버도 나 봤을거거든? 근데 거기서 드론 다 나왔으면 확 셌어 그리고 마린도 바로 올라왔잖아 가스통 취소하고 가스통 취소하고 바로 나왔으면 내가 아까 완막하려 했는데 완막을 하면 내가 드론이랑 못싸워 둘 다 안성을 못시켜 응 그래가지고 완막을 일부러 안했어 완막하면 내가 못때리잖아 상대를 상대는 나 때리는데 그렇구만 근데 형 근데 어차피 근데 제가 볼땐 완막이 난게 형 저기 드론 나오면 형 SCB 나가면 못 이길 것 같은데? 너무 가난해서 그런가? 너 그래도 너 링 와주고 하면 어찌저찌 드론 막 잡고 오면 똥게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완막보단 낫지 아 그래요? 완막하면은 아예 내가 상대를 못 때리니까 음 그리고 서플 안터져 있어서 SCB도 안치켜 완막하다가 서플 터지면 아 서플 터지면요 음 음 그런가? 완전 똥게임 나오겠네 드론 다 나오면 6링에 드론까지 다 나오면 드론 만약에 12시 베스트 판단은 딱 보자마자 가스 자기꺼 취소하고 크흠흠흠 드론 한 두 마리 빼고 다 나오는거? 음 음 그러고 이제 나 나랑 나랑 쩌그 바꾸고 아니 썸큰 못 짓지 돈 없어서 나랑 쩌그 바꾸고 테란이랑 너랑 1대1 마인드겠지 그렇게 하면 음 근데 근데 저게 약간 어차피 쇼보성이라 어차피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거라 그냥 완막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애 그치 아니 그니까 오버가 안 들켰으면 완막했을텐데 들켜가지고 음 SCB 근데 바로 나올줄 알았는데 안나오네 그치 그치 그치